청성! 사람 사실입니다! 아이고! 참 진직하다! 석천 학생 밤 어디 갔노 아침부터? 아! 뭐야! 비비스나? 이리 와! 충성! 어디서 날 받아준다니? 그러면 그 피디 된다 카드는 오빠야는? 아야! 뭔 피디는 아무나 된대! 걔가 피디면 나는 영화배우다! 탈런트나! 영성 학생 밥먹으라! 네! 아따 임자 잘 먹었네! 잘 먹었습니다! 커피 한잔씩 하세요! 아따 생긴거 못잤겠다 커피 센스가 있네! 아따 이똥차다! 잘 닿네! 잘 닿았어! 아 근데 뭔 커피를 이렇게 많이 닿았대! 혹시 한나한나 맛이 또 틀린 것 아니야? 아뇨! 똑같아요! 이거? 그건 괜찮을 것 같아! 아뇨! 맛있지? 땡! 너도 나가라고! 아니 운동다! 안돼! 나가라고! 안된다고요! 아니 뭐지 안돼! 빨리 나가! 1박2박2도 안됐어요! 일박1박2으로 쫓겨나가 너밖에 없어! 빨리 나가! 달달이! 나 갈치면 안! 나가! 다가! 그러면 그 아이큐 억수로 좋다고 하든 오빠야는 그 오빠도 이상하더나? 걔가 제일 이상하더라 영아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병원을 간다 아줌마 간이 안 좋아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으아아아아아아